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지난번 2부에 의해서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래스 12대 과업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의 헤라클래스는 12과업 중에서 4번째 과업을 마쳤습니다. 혹시 못보신 분은 나중에 나도 1부, 2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삼천마리가 30년동안 사용한 외양간은 한번도 치운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치우기 어려웠습니다. 헤라클래스는 단 하루만에 치울테니 전체소의 10분의 1을 달라합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헤라클래스는 미덥지 않아서 왕의 아들 필레우스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헤라클래스는 외양간 벽에 구멍을 뚫고 강물을 끓여들여 외양간을 단숨에 깨끗이 치우게 됩니다. 헤라클래스가 우려한대로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 필레우스가 약속을 지키라 하자 아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헤라클래스는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옵니다. 헤라클래스의 여섯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새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개조는 사람들을 잡아서 먹기도 해서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테나의 여신에게 청동 딸랑이를 빌려 호수가에서 마구 흔들자 노란한 소리가 났고 새들은 푸드덕거리며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살로 대부분을 쏘아 죽였고 나머지는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업은 펠리폰네소스 반도 내에 이루어진 것인데 일곱번째부터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헤라클래스를 그리스 밖으로 쫓아버려 열두 과업을 12년 안에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곱번째 과업은 크레타 섬의 황소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이돈이 미노스 왕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왕비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어 미노타우스를 낳게 됩니다. 그 황소는 크레타 전 지역을 휘젓고 다니며 농작물을 못쓰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크레타 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헤라클래스는 황소와 정면으로 격돌하였고 순식간에 황소는 헤라클래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헤라클래스는 이 황소를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주었고 왕은 헤라 여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헤라 여신은 크레타 황소를 펠리폰네소스 반도에 풀어놓아서 그쪽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됩니다. 훗날 테세우스가 황소를 제압하여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덟번째 과업은 디오메데스의 앞말을 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트라카의 왕으로서 앞말이 4마리가 있는데 인육을 먹여서 사육을 시켰습니다. 트레카에 도착한 헤라클래스는 마부들을 해치우고 말들을 바다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디오메데스가 부하를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헤라클래스는 말들을 시종하게 맡기고 디오메데스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헤라클래스는 디오메데스의 시신을 말들에게 주며 말을 자칼달래여 티린스로 데리고 와서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보인 다음 풀어주었습니다. 아홉번째 과업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마존족은 전설적인 여인왕국으로 봉고지가 흑해 남부해안 데르모돈 강변에 있습니다. 이 종족은 아주 호전적이라 헤라클래스는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많은 역경을 뒤고 아마존족의 수도 데미스키라에 도착합니다. 여왕 히폴리테르와 공주 오트레레가 직접 몸서나와 헤라클래스 일행을 영접합니다. 여왕은 헤라클래스의 방문 목적을 듣고 곧바로 허리띠를 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라 여신은 몹시 화가 나서 그렇게 쉽게 과업을 완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헤라는 직접 아마존 여인으로 변장하여 아마존 여인들에게 헤라클래스가 여왕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에 흥분한 여인들은 헤라클래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헤라클래스는 여왕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아마존 여왕을 죽이고 여왕의 허리띠를 뺏어갑니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소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게리온의 소떼는 서쪽 끝 아틀라스 산맥 쪽에서 하는 소들이고 거인 목동과 머리 두개인 괴물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에 도착했을 때 산이 높고 가파라서 산을 넘기가 힘들었다 합니다. 그러자 헤라클래스는 산을 양쪽으로 잡고 벌리게 되고 그곳으로 대서양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헤라클래스가 산맥을 벌리면서 흔적이 두개가 났게 됩니다. 하나는 지브롤터 반도이고 다른 하나는 세우타입니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안의 영국 땅이고 세우타는 모로코 땅의 스페인입니다. 이것을 헤라클래스의 기둥이라 불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국기의 문장인데 국기 안에도 헤라클래스의 기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훗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화폐를 결정하는데 화폐 단위를 달러로 결정하고 기호는 헤라클래스의 기둥을 본따서 만들게 됩니다. 기둥에 천이 감겨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딸래의 기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헤라클래스는 세상 끝 서쪽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강이 흐르고 곡식이 풍부한 혼나시에 감탄을 하게 되고 그곳에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스페인의 세비아입니다. 헤라클래스는 드디어 게리온 목장에 도착합니다. 괴물 개들이 달려들지만 올리브 몽둥이로 한방에 때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소떼를 티렌스를 향해 몰고 가게 됩니다. 게리온은 급히 헤라클래스를 쫓아가지만 헤라클래스의 화살에 맞아 오히려 죽게 됩니다. 헤라클래스의 열한번째 가압은 히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사과는 가이아가 헤라 결혼식 날 선물로 주었던 것으로 대지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정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요정과 백개의 머리를 지닌 라돈이나는 뱀이 지키고 있습니다. 헤라클래스는 먼저 강의 요정들로부터 네레우스를 찾아 황금사과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라고 충고를 받습니다. 가는 도중에 카오카소스 산맥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선물해 준 대가로 새사슬에 묶여 독수리가 간을 파먹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헤라클래스는 독수리를 줄이고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줍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황금사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 가지 말고 아틀라스를 시키라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네레우스를 만나 황금사과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많은 모험 끝에 헤라클래스는 하늘을 메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도착합니다. 헤라클래스는 아틀라스에게 잠시 내가 하늘을 메고 있을 테니 황금사과를 가져달라 부탁합니다. 아틀라스는 그동안 하늘을 메고 있는 바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웬떡이냐 생각하며 흔쾌히 승낙합니다. 드디어 아틀라스는 황금사과를 가져왔고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시는 하늘을 치기 싫어서 이 황금사과를 내가 직접 에오리스테우스 왕에게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라클래스는 그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늘을 이고 있는게 처음이라서 어깨가 너무 아파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편안하게 하늘을 받출 수 있는지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아틀라스는 황금사과를 땅에 내려놓고 하늘을 다시 양어깨에 이게 됩니다. 그러자 헤라클래스는 얼른 하늘을 아틀라스에게 넘겨주고 땅바닥에 사과를 주워 유유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헤라클래스는 고창 에오리스테우스 왕에게 황금사과를 건네게 됩니다. 헤라클래스의 마지막 과업은 지하세계의 개 케르베로스를 뒤로 오는 곳이었습니다. 헤라클래스는 헤르메스를 찾아가 지하세계를 안내를 부탁했고 헤르메스가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하세계에 들어사자 죽은 자의 홀령이 보였고 헤라클래스는 지하세계의 입구에서 절친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우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헤라클래스 왕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러 왔다가 잡혀서 망각의 의자에 묶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테세우스를 풀어주고 페이리토우스를 풀어주려 하자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리자 더 이상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모험을 하고 드디어 저승에서 하데스를 만나서 개 케르베로스를 가져가게 해달라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데스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제압하면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헤라클래스는 케르베로스와 결투 끝에 승리하여 케르베로스를 들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우리스테스 왕에게 보여주고 다시 지하세계에 갖다주게 됩니다. 12년간 열두 가업이 끝나고 아내와 자식을 죽인 제값을 모두 쥐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헤라클래스는 데이아 네이라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곧 결혼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해서 트라키아로 가는 중에 에우에노스 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인 네소스 겐타로우스가 나타나 데이아 네이아를 강을 건너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소스와 데이아 네이라는 강을 건너가 되는데 거기서 네소스가 데이아 네이아를 겁탈을 합니다. 헤라클래스가 활로 네소스를 죽이게 됩니다.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데이아 네이라에게 헤라클래스의 사랑이 식으면 자기의 피를 남편 옷에 묻히라 하고 죽게 됩니다. 열두 가지 가업을 치르느라 제친 헤라클래스는 아내와 안정적인 편안한 삶을 원했습니다. 얼마 후 헤라클래스는 에오리토스 왕과 활속인 애기를 벌이게 되는데 이기면 자신의 딸인 공주 이올레를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당연히 헤라클래스가 이기게 됩니다. 데이아 네이라는 남편의 사랑을 이올레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 전 네소스가 죽으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래스 옷에 네소스의 피를 발라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실을 모른 헤라클래스는 평소처럼 그 옷을 입었는데 옷에 묻어있던 네소스의 피 속에 히드라의 독이 헤라클래스에게 퍼지게 됩니다. 데이아 네이라는 네소스에게 속아서 남편에게 고통을 준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헤라클래스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불에 타는 듯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의 체유를 예감하고 하인들에게 장작을 사투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고 헤라클래스는 스스로 장작 더미에 올라갑니다. 헤라클래스의 육체는 장작 더미에서 타오르면서 죽게 됩니다. 헤라클래스는 하늘에서 헤라와 화해하고 헤라의 딸 헤베와 결혼했다 합니다. 헤라클래스와 12대 과업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대 과업 12개의 소재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끝까지 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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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